인천글로벌 캠퍼스는 8월 26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 학생들을 위한 천원학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이 행사는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4년 가을학기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. 학식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제공되며 각 대학교 선착순 10명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더불어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천원의 아침밥 옴부즈맨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이벤트는 천원의 아침밥을 먹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단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.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 중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.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스킨하여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며 식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IBS 한동현입니다. IBS 한동현입니다.